이번 학기에는 꼭 시험 한 달 전부터 공부해서 에이플 받아야지 벌써 다음 주가 시험이야?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얼른 조성원 가서 공부하자 자 이제 열심히 공부해볼까? 어? 강의 서류가 어디 갔지? 이제 진짜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이게 뭐라고 쓴 거더라? 열심히 해? 오늘 밤 될 거니까 자야지 음 아직 여유 있다 드라마 나 한편 보고 해야지 아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 망했다 이거 언제 다 보냐 이번 시험도 망했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